강원 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오늘 춘천시의회에서 전반기 마지막 월내배를 갖고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보건 춘천시의원, 김학배 원주시의원 등이 의정 봉사상을 전반기 시군의장에게는 재직 기념패가 수여됐습니다. 또 고성산불 피해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권위문을 채택했습니다. 삼척과 포항을 잇는 동해선 철도와 전철화 공사가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포항 노선 준공에 맞춰 KTX 삼척 연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데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올해 말이면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철도가 완공됩니다. 이 구간은 전철화 공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포항 노선 준공에 맞춰 서울에서 동해역까지 운행 중인 KTX 삼척 연장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신호 제어 설비와 통신 설비 등 약간의 계량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KTX를 삼척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용역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KTX가 삼척까지 연장되면 생산 유발 2,83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200억 원, 취업 유발 2,470명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 3,4월 서울 지역 등 관광객 138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가 KTX가 없어 불편하다고 응답했고 KTX가 삼척까지 연장되면 10명 중 6명은 KTX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등 활용도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삼척시는 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타당성 검토가 최종 마무리되면 국토보통부와 코레일 등 정부와 유관기관이 직접 방문하여 KTX 삼척역 연장 운행에 대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의 오지로 불렸던 삼척시가 포항선 연결과 함께 KTX 연장으로 교통의 중심지로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